300점 만들기 프로젝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밀어치기 계산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배치가 있다고 하죠 이 정도의 얇은 두께라면 얇게 칠 수 있어야 합니다 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얇게 칠 때는 회전 없이 공의 크기를 고려해서 중상단 당점으로 부드럽게 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얇은 두께를 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이 배치를 두껍게 밀어치기로 친다면 어떤 계산법으로 쳐야 정확도가 높을까요 그것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배치에 이렇게 확대된 공이 보일 텐데요 빨간 공을 확대한 공이고 네 흰 공을 확대한 공입니다 그랬을 때 두텁게 밀어쳐서 맞히는 계산법은 내 흰 공과 첫 번째 빨간 공의 중심을 이은 선 그리고 첫 번째 빨간 공과 두 번째 빨간 공의 중심을 이은 선이 지나가면서 첫 번째 빨간 공을 이렇게 자르죠 이 선과 이 선이 만나서 자르는데 그 잘려진 조각이 확대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이렇게 잘렸기 때문에 이 조각이 됩니다 이 조각의 원호 부분이 여기인데 이것의 절반 그러니까 빨간 공 입장에서는 이 선과 이 선이 만나서 이루는 조각의 원호의 절반이니까 이 흰 점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향해서 상단 당점으로 여기서 제시된 것은 12시 방향 적어도 투팁 이상의 상단 당점으로 부드럽게 밀어치면 이 방향으로 가서 득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 확대한 그림에서는 원호가 꽤 길지만 공이 축소되어서 이 크기가 되면 원호의 절반 지점이라고 해봤자 1cm도 채 안 되거든요 아마 0.5cm도 안 되는 한 3mm 정도 이 빨간 공의 중심으로부터 한 2mm 또는 3mm 정도 오른쪽을 향해서 치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좀 미세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일단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12시 방향 투팁 이상의 상단 당점 그리고 부드럽게 밀어치기 참고로 밀어치기는 두께가 매우 중요합니다 밀어치기의 핵심은 정확한 두께 물론 당점은 상단 당점이어야 하고 두께가 정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밀어치기를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실전에서 이런 상황에서 밀어쳐서 득점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에서 얇게 치기는 부담스럽고 두껍게 밀어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많이 할 텐데요 이때 2선과 2선이 만나서 조각을 만드는데 그것의 절반, 여기를 향해서 치면 밀어치기가 쉽게 득점이 됩니다 이럴 때 응용하라고 제가 밀어치기 정확한 계산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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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